웹 RTC 기반 표준 콘텐츠 분산 공유 서비스 제어 표준 개발 사례에 대해서 구루미의 이랑혁 대표님께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랑혁 대표님은 세아컴즈 개발팀장을 거쳐서 2015년에 구루미를 창업해서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계십니다. 이랑혁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루미 대표이사 이랑혁입니다. 네, 지금부터 웹 RTC 기반 콘텐츠 분산 공유 서비스 제어 표준 개발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제 개요인데요. 저희 주간 기간 소개하고 그리고 표준 개발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15년 9월에 설립을 했고요. 클라우드 기반의 실시간 쌍방향 화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사스 기반으로 해서 제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표적인 서비스로는 캠스터디라는 공부하는 서비스가 있고요. 그리고 비지 플랫폼이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비지 플랫폼은 화상회의나 화상교육 등을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관련돼서는 뒤에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의 스토리인데요. 저희 회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5년 9월에 만들어졌는데요. 저희는 회사를 만들고부터 BM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지는 않았고요. 저희는 BM 없이 그냥 웹 RTC라는 기술을 가지고 화상통신 서비스를 제공을 했고요. 무료로 화상 서비스를 오픈을 해놓고 사용자들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관찰을 하면서 연구 개발했던 회사입니다. 그러다가 2018년 정도에 저희가 구름이 캠스터디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는데요. 구름이 캠스터디라는 서비스는 실시간으로 학생들이 자기 책상에서 자기가 공부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공유를 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그림에 있는데요. 화면에 보면 각자의 노트나 아니면 책 그리고 손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참여하고 있는 스터디룸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의 공부 기록이 보이게 되고요. 서로의 공부 기록을 보고 그리고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같이 실시간으로 공부를 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사용자가 한 35만 명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기존의 무료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100만 명 정도 되는 서비스입니다. 2020년 정도에 구름이 비즈 플랫폼을 오픈을 했는데요. 이 구름이 비즈 플랫폼은 많이 사용하시고 있는 줌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차별화가 되어 있다면 저희가 교육 쪽으로 좀 더 특화를 시켰고요. 쌍방향 수업을 할 때 출석체크라든가 아니면 퀴즈를 낸다거나 다양한 교육할 때 필요한 기능들을 추가로 해서 공공기관이나 그리고 기업들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2021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구름이 비즈를 사용하는 분들이 되게 많이 늘어났는데요. 구름이 비즈 많이 늘어났고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 주관기관의 연구인력은 저와 그리고 기타 연구원들로 구성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는 웹RTC의 표준을 만들고 있는 W3C 회원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웹RTC 기반으로 해서 상용 플랫폼을 개발을 하고 그리고 그 플랫폼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웹RTC 관련해서는 저희가 연구개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애트리와 애트리의 웹RTC 관련돼서 이 패밀리 기업이 되기도 했었고요. 지금까지 웹RTC 관련돼서 같이 연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하게 비즈니스 활동을 하고 있고요.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에,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에 저희가 사용 사례가 되게 많이 늘어났었는데요. 그래서 온라인 계약을 작년에 했었는데 쌍방송 플랫폼으로 구름이가 선정이 됐었고요. 그리고 각종 작년에 비대면 행사가 취소가 되면서 비대면 행사 모임에 구름이를 많이 활용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다양한 곳에서 연극을 한다거나 아니면 공연을 한다거나 방송에서까지 구름이가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코미디 빅리그 같은 경우에도 구름이를 가지고 지금 개그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심야토론, 이런 라이브성 방송에서 구름이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업에도 많이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작은 기업도 많이 있지만 국내의 탑5 안에 들어있는 기업들이 모두 구름이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 부분인데요. 사실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 2020년 1분기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얼마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번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매출하고 똑같은 매출 성장을 기록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표준 개발의 필요성입니다. 저희가 클라우드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클라우드를 사용을 하게 되면 클라우드에 있는 인스턴스 자체, 그러니까 인스턴스의 비용보다도 많이 들어가는 게 스트리밍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트래픽 비용인데요. 저희가 실시간 통신을 하고 그리고 교육용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교육용으로 사용을 하다 보면 선생님들께서 동영상을 많이 올려놓고 계시거든요. 그게 동영상의 크기가 1GB부터 해서 4GB, 더 대용량의 동영상까지도 올라가 있고 심지어 Z파일이나 이런 것들도 되게 큰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대용량 파일들을 천명, 만명, 십만명이 공유하게 되면 그 비용 자체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서버 방식이 아니라 이 데이터 자체를 클라이언트로 분산을 하고 그 분산된 데이터를 참여하고 있는 클라이언트들이 그러니까 학생이나 아니면 기업에 있는 각 단말들이 서로 공유를 하면서 비용 자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애트리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과제가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 과제가 시작된 대용량 파일이나 동영상 파일이 이런 방식으로 해서 공유가 되게 되면 비용 절감 자체가 많이 될 것으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과제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P2P 방식으로 컨텐츠를 공유를 하는 과제를 진행을 한 거고요. 그런데 보통 P2P를 쓰게 되면 단순히 TCP를 이용하는 방식인데 저희는 웹RTC라는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표준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표준화 목표는 웹RTC 기반의 분산 공유 절차 시나리오를 만들고요. 그리고 웹RTC 기반 분산 공유 채널 제어에 대한 표준을 만들고 웹RTC 기반 분산 콘텐츠 교환 표준을 만드는 순서로 진행을 했습니다. 웹RTC 기반 분산 공유 절차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 구조나 그리고 공유 서비스 절차 동작 플로우에 대한 거고요. 웹RTC 기반 분산 공유 채널 제어 표준은 채널 제어나 채널 제어와 프로토콜 이종 플랫폼과 연동 API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웹RTC 기반 분산 콘텐츠 교환 표준의 경우에는 콘텐츠의 교환 프로토콜에 대한 표준을 제정하는 것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ISO, IEC, JTC1, ITUT 국제 표준화 현황 및 과제의 ITUT의 표준에 대해서 표준을 올렸는데요. 저희가 이 세 영역이었습니다. 그 세 영역은 미디어에 관련된 것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콘텐츠의 배분에 대한 배포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 콘텐츠나 미디어 스트리밍을 할 때 어떤 오버리에서 이걸 제어할지에 대한 내용으로 표준 프로토콜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결과로 목표 달성도 부분인데요. 그래서 총괄 연구 추진 내용과 그리고 세부 연구 추진 내용 정량적 목표 달성도 순으로 진행을 발표를 하겠습니다. 연도별 연구 추진 내역입니다. 국제 표준 특허 IPR 확보를 위한 국제 표준화 선도를 하고 국내 표준화 강화 활동을 했는데요. 웹 RTC 기반 분산 공유 절차 시나리오는 특허 출원부터 해서 1차 년도부터 특허 출원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년도까지 관련된 특허를 계속 출원을 했습니다. 웹 RTC 기반 분산 공유 채널 제어 표준 관련돼서는 최종적으로 국제 표준 제정까지 진행을 했고요. 국내 표준 특허까지 저희가 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웹 RTC 기반 분산 컨텐츠 교환 표준 관련돼서는 과제 제안부터 해서 마지막에는 국제 표준까지 제정하는 성과를 만들었습니다. 세부 연구 내용입니다. 첫 번째 웹 RTC 기반 컨텐츠 실시간 공유 서비스 시나리오 표준 개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서비스 제공 구조나 그리고 공유 서비스 절차와 그리고 동작 플로우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내 표준 및 국제 표준 채택을 위해서 활동을 했는데요. 웹 RTC 기반 컨퍼런스에서의 컨텐츠 공유 요구 사항 및 절차로 해서 표준이 채택됐고요. 그리고 ITUTX 609 시리즈에서 시리즈 쪽에서 정의한 프로토콜을 이용한 웹 RTC 기반 컨퍼런스 서비스 제정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웹 RTC만 컨퍼런스에서의 컨텐츠 공유 관련 IPR 출원인데요. 저희가 이거에 관련돼서 특허 개발을 했고 그리고 IPR 출원을 했습니다. 이 표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컨텐츠를 공유를 할 때 비트 토렌트나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오버레이에 하나의 컨텐츠를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영화 같은 경우에 하나의 영화가 있다고 하면 그 영화에 대해서 공유를 하기 위해서 하나의 오버레이를 만들어서 컨텐츠를 공유를 하는데요. 이 표준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오버레이에 다양한 컨텐츠를 담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컨텐츠가 변경이 일어나면 그 변경된 내용까지도 전부 다 수용을 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그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분이 최종적으로 변경된 컨텐츠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표준입니다. 이런 경우에 보통 저희가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예를 말씀을 드리면 어떤 교육에서 A라는 동영상을 올렸다가 선생님이 B라는 동영상 참고자료를 올렸다 했을 때 기존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다운로드를 받은 분들은 두 번째 영상을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표준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계속해서 참고될 만한 영상을 올리게 되면 첫 번째 받은 학생들도 업데이트된 그런 컨텐츠를 전부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보다 많이 진보된 표준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웹RTC 기반 분산 공유 채널 제어 표준인데요. 채널 자체를 제어하는 프로토콜이고 그리고 이 채널을 제어하기 위한 이종 플랫폼 간의 연동을 하기 위한 프로토콜입니다. 이 프로토콜은 1차 년도에 제안을 해서 3차 년도에 개정 승인을 받고 그리고 3차 년도에 개정 승인까지 받은 내용 프로토콜입니다. 그리고 국제 표준 과제를 제안을 해서 채택했고 그리고 의장서까지 확보를 한 표준입니다. 또 하나의 성과는 국내 특허 출원을 했고요. 그리고 표준 추안을 반영을 해서 특허 선언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웹RTC 기반 분산 컨텐츠 기관 표준 부분인데요. 이 내용은 실질적으로 컨텐츠 자체를 교환하는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관리형 P2P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컨텐츠를 배포하기 위한 권고가 ITUT에서 표준화되었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전송계층에서 웹RTC를 이용하도록 변경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단순하게 TCP만 이용을 했는데요. 저희가 제안된 표준을 통해서 웹RTC가 포함되도록 했고요. 국내 표준 세 권을 제정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이 성과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도 해서 많이 알려지게 됐고요. 그래서 알려진 이유로 이 표준을 활용하기 위한 활용을 위해서 많은 기업들이 연락을 주고 계십니다. 저희가 또 이 표준 자체를 표준을 이용할 수 있는 오픈소스까지도 만들었는데요. 사실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오픈소스를 만들긴 했는데 아직 그 오픈소스 자체를 공개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내년 정도에 이 오픈소스를 제공할 예정이고요. 오픈소스가 제공이 되면 더 많은 기업들이 더 많이 사용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넷플릭스가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표준이 많이 공개되고 그리고 이 오픈소스를 활용하게 되면 그런 컨텐츠 사업자들이 지금보다는 거의 90% 이상의 원가 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정량 목표 달성도인데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초과 달성을 했고요. 그래서 국제표준 같은 경우에는 최종 목표가 두 건이었지만 최종 실적은 세 건 그리고 표준 개발 자체도 목표 자체가 없었지만 14건 순으로 해서 모두 초과 달성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수행 방법의 적절성 부분입니다. 이 기술을 위해서, 이 표준 개발을 위해서 다양한 전문가와 그리고 이 기술에 대한 온라인 강좌 등을 이용했고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과 함께 이 표준을 만들기 위해서 협의를 하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수유 기업으로 참여를 했고요. 같이 애트리와 같이 이 표준이 제정되고 잘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를 해서 결과적으로 표준까지 만드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네, 상세 추진 내역은 2018년 7월부터 시작을 했고요. 2020년도에 2단계까지 거쳐서 3차 년도까지 활용을 했습니다. 저희는 그리고 이 표준 자체를 만들면서도 현재에 머물지는 않았었고요. 그리고 이 웹 기술 트렌드에 계속 맞춰서 적응을 하는 대응을 했습니다. 기존에 자바스크립트로만 제공을 했다고 하면 저희는 타입스크립트까지 반영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고요. 많이 사용하고 있는 레스트플 API보다 레스트플 API를 그래프 QL을 이용할 수 있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표준 자체가 COVID-19에는 가장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환경에서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표준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구름이 같은 경우에도 이 표준을 이용해서 저희 컨텐츠 공유나 아니면 다양한 실시간 스트리밍 기술에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결과의 우수성 및 활용성 부분입니다. 국내의 표준으로서의 활용성과 경쟁력 부분입니다. 이 표준은 컨퍼런스와 같은 그러니까 실시간 영상이 필요한 컨퍼런스나 아니면 컨텐츠 자체를 많이 배포를 해야 되는 경우 많이 사용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분산 멀티미디어 스트리밍이 요구되는 곳에서 많이 사용이 될 걸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앞서 설명한 것처럼 하나의 오버레이에 다양한 컨텐츠를 실어서 업데이트하고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런 저희 같은 교육 분야나 아니면 다양한 OTT 이런 환경에서 사용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100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가지고 있고요. 올해는 이 기술을 모두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의 기술이 전부 다 적용되면 저희도 이 스트리밍 관련돼서 이런 클라우드 사용 비용 자체가 원가 절감이 90% 이상 될 걸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원가 절감이 되면 좋은 점이 기존의 대기업이나 아니면 해외 글로벌 기업과 비슷한 경쟁력을 갖게 되는 거고요. 구름이 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런 우리 같은 신규 스타트업들이 많이 도움을 받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비스 중에 하나가 온라인 공부방인데요. 캠스터디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은 데이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매일 공부하는 분들이 공부 스터디 룸 자체가 거의 3만 개가 넘은 서비스인데요. 이 비용 자체가 전부 스트리밍 트래픽 비용으로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본 기술을 활용해서 절감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구름이 비즈라는 줌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서비스에서 화상회의나 화상교육 그리고 영방 방송 등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많이 비용이 절감이 될 걸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오픈 API라고 해서 각 기업들이 실시간 화상 서비스를 구름이를 이용해서 제공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저희 클라우드 자체의 비용을 줄이게 되면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기업들이 같이 원가 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특허 부분에 대한 결과의 우수성과 활용성 부분인데요. 국내 단체 표준은 3건의 에디터 활동 그리고 국제에는 한 건의 에디터 활동 그리고 국내 특허출은 한 건을 했고요. 2000년도에는 국내 표준 재정과 국제 표준 의정단을 유지하게 되는 성과 그리고 국제 표준 발간 두 건과 국내 특허출은 한 건을 했습니다. 3000년도에는 국제 표준 재정 두 건 부터 해서 국제 특허출은 및 국내 특허출은 두 건을 진행을 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여기까지 발표를 다 마쳤고요. 이번 표준화 개발을 하면서 가장 의미 있는 것은 결국은 저희 같은 스타트업들은 새로운 기술로 해서 그리고 원가 절감을 하고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번 저희 과제는 참 의미 있는 과제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